안녕하십니까 곧 오신입니다. 오늘은 랑이온 그리고 베트남 음식 2개 하고요. 김치 그리고 차가운 밥 준비했습니다. 빈속에 또 한잔 마셔야죠. 빈속에 또 한잔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우리 형 누나 동생 혼두를 위하여 소주 한잔 하세요. 간만에 혼자 먹방을 하니까 즐겁습니다. 간만에 라면을 먹으니까 좋네요. 베트남 와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봅니다. 그동안 베트남 하오하오 라면 3번 먹어봤습니다. 한국의 김치라면은 오래간만이네요. 라면은 빨리 퍼지니까 최대한 빨리 먹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짱! 여러분들 덕분에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쩝쩝 되는 거를 좀 줄여 볼게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쳐보겠습니다. 김치가 맛있습니다. 또 한 잔 아셔야죠. 다음 편부터 짠순이가 출연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는 거 알고 같이 가려고 달라게 요컨 만들러 갔습니다. 여권이 앞으로 한 달 뒤에 나온답니다. 짠순이가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짠순이가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니 요즘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저한테 요즘에 영상도 이제 카메라 딱 들고선 알아서 다 해주고 좋네요. 흠 흠 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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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또 소주 3잔 먹었으니까 콜라 한 잔도 들어가야 되죠. 또 술을 안 드시는 우리 형 누나 동생 분들을 이와요 콜라 땡 오늘은 좋네요 여러분들과 저와 딱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입한 가입한 베트남 짜푼 한번 먹어볼게요. 아카락 아카락 붓 오 아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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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두를 이외여 쏟아들어가면서... 땡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짬뽕을 끓여서 영상을 찍어서 했는데 제가 원하는 조미료를 아직 못 구했어요 구하는대로 준비해서 짬뽕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잔 들어가면서 짠 라면 먹었더니 더운데요 라면은 다 먹었는데 술이 아직도 반등 남았네요 그래도 뭐 안주는 많으니까 밥은 못 먹겠는데 한잔 또 먹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겠습니다. 이번엔 또 술을 안 드시는 우리 형, 누나, 동생분들을 이외여 오늘의 마지막 화이팅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마시면서 끝낼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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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